안녕하세요. 저는 퓨어킴이라고 합니다. 퓨어킴이 2014년에 미스틱에서 곧 나오게 될 싱어송라이터고요.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 한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마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진로가 됐거나 가족이 됐거나 연애가 됐거나 그 외의 것이 됐거나 뭔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이게 처음 하는 거고 지금 생방송이에요. 11시 20분에 이낙겠네요. 아홉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요. 골든디스크에서 신상을 받은 김매림 양과 그리고 공중파 라디오 디자인인 조정초빠가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오늘 상담을 가지고 상담해드리고 나서 바로 그분들을 뵙고 제가 그분들한테 상담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아 그리고 상담은요. 미스틱팔구 페이스북이나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에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상담 보내주실 수 있는지 사연을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사연이 3개 정도 있어요. 사실 더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선택해서 열심히 잘 해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네요.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면 고민 사연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녀 상담 진행을 마친 퓨어킴 씨가 한다고 공개돼서 보내봅니다. 저는 20살 대학생이고요. 실용음악을 공부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용기를 북돋아준다고 더 띄워주는 것도 있겠지만 제 음악에 대해서 좋은 평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 부족함을 해소하려고 이곳저곳 오디션도 지원해보고 데모 오문도 보내보고 하는데 아쉬운 결과 뿐이네요. 개인적으로 유학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유학 준비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버클리며 런던 뮤직스쿨이며 붓는 건 둘째치고 분용 문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김치국 마시면서 붓는 단천들을 깔고 봤을 때 생활비나 학비 같은 유학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뷰어킴 님도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하셨다던데 어떤 노하우로 생활하셨는지 주변 분은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먼저 유학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유학 상담을 좀 받긴 해요. 저한테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유학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먼저 해보고 싶어요.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유학에서는 재력, 능력 이런 요구조건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재력의 비율이 조금 더 커요. 아시죠? 다들 그것 때문에 속상하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정말 좋으면 방법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능력이라는 거는 의지를 통해서 키울 수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생각보다 그 일이 힘들고 사실 재력이 있어가지고 좀 남들이 볼 때는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작은 쉬울 수 있지만 졸업을 못한다든지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은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담을 보통 받을 때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곤 해요. 왜냐하면 이게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하려고 하신다면 공부를 타지에서 하는 것 자체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것에서 하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그 외에 모든 생활을 자기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드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훌륭한 의학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봐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도 확실히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정말 원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길 바라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에 학비나 유학 비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교환학생에서는요. 학비가 안 들었어요. 장학금 그런 제도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전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랄까 학비 때문에 고생을 했던 적은 사실 없는데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버클림들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음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사실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생활을 훨씬 다 잘하세요. 저처럼 조금 편안하게 했던 분들보다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공부를 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 주변 분들이 했던 거고 특별한 노하우는 그게 무슨 일이 있으려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가시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 움츠러들 수 있단 말이에요. 환경 자체가 새로우니까 그런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성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업 듣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때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보통 교수님들은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가 좀 막막하다 나 계속 안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을 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진짜 진리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두 번째 사연을 할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가족에 관련된 그런 사연이에요. 그러면 자연부터 읽어볼게요. 저는 18살 고등학생이에요. 피린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요즘 엄마랑 의절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사연을 써볼게요. 음 저희 엄마는 독실한 기득 드신 자세요. 어렸을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집안이 힘든 시기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더 독실해 주셨다고 해요. 엄마의 믿음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응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한테 심하게 종교를 강요하신다는 거예요. 일요일 예방 물념이고 새벽 얘기도 하고 엄마가 자꾸 저한테 강요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걸 의심스럽고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무심농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로 엄마랑 충돌이 잦아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요. 이 사연을 듣고 두 명이 떠올랐어요. 제 주변에 있는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고 그러니까 또 공교롭게 해서 두 분 다 기독교 신자이신 부모님을 둔 자식들인데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종교를 믿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가정에 평화를 세기가 싫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신앙심이랄까? 아니면 의지는 전혀 없어요. 뭐 그런 친구 한 명 있고요. 두 번째 친구는 독립을 완전히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확실히 독립을 했어요. 이게 이유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독립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애초에 고등학교를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성인된 후로부터는 한 번도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손을 벌린 적이 없대요. 이 두 분들 먼저 떠올랐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상담 의뢰하신 고등학생 분께서 진짜로 종교가 싫은 건지 아니면 강요를 하시는 게 너무 싫은 건지 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이 안 서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문제예요. 시간이 걸리는 건 첫 번째 물리적을 게 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대화를 부모님과 분명히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분 마음에는 내가 무슨 말 해도 엄마는 안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한 번만 마음을 더 비우시고 부정을 기대하지 말고 가장 순수하게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화내시지 말고 가장 엄마가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한 번 대화를 시도를 해보세요. 다시 한 번요. 분명히 하셨을 거지만 다시 한 번 깨끗한 마음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그런데도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생이어서 힘들 건데요. 만약에 제가 두 번째 언급해드렸던 친구가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말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러면 서로 개입 기회가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약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건데 그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언급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요. 자기가 그냥 강요가 싫었구나라는 거를 한 15년 정도 후에 깨닫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요 사실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깨달은 점은 아 역시 나는 종교를 믿을 수 없어. 지금 무신론이 맞는 것 같애라고 깨달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 했던지 간에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확실히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그만은 확실히 해두고 싶고 저라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과거를 했고 이렇게 부정을 기대하지 말고 물리적으로 조금 더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여유를 갖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네요. 어렵네요. 제 사연 예시가 제 상황이랑 비슷해서 고민을 보냅니다. 일주일 정도 사귀었는데 고백을 받고 사귄 첫날 가르치기도 했어요. 아하 그렇구만 뭐 이 정도는 흔한 커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필수하자마자 더 높은 스킨십을 하더니 하루를 같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과여서 알고 지낸지도 꽤 됐고 서로 관심이 있는지도 꽤 되는데요. 그래서 가볍게 만나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근데 연인이 된 첫날부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이 떠나는데 전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성경음 놓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관계 자체가 싫어지는데 남자친구는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저랑 자고 싶은 걸까요? 사실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남자가 아니라 저는 몰라요. 여자분이 얘기하면 보통 이걸 마음의 준비가 안됐다? 라고 하죠. 싫다는 건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싫을까? 왜 싫을까? 여러 가지 예의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싫을 이유 첫 번째 임신할까? 무섭다. 그럴 수 있잖아요. 가장 간단한 그리고 사실 완벽한 피임은 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피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말 후회 없이 국제적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랑 아기가 생긴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을 들어야 그런 수술을 가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경험도 있으시니까 아 보통 빨리 자면 남자 마음이 씻는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씻으면 지금 이분 안 좋아한 거예요 별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씻는 분도 있어요. 그런 양아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양아친구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친구를 한 번 잤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에게 실망을 느끼곤 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절대 안 그러니 그거 편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으면 아 이건 좀 뭐랄까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 나거나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이 다음에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렇게 바로 말하는 거 기분 안 좋아 이걸 저한테 말씀을 물어보실 게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나 이거 말하면 기분 안 좋은데 그거 알아? 라고요. 근데 지금 막 탑인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더 말씀하기 좀 부끄럽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버릇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왜냐면 둘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서로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니까요. 힘드시더라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성추행이나 뭐 그런 폭행이나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길 걸어가시다가 음주운전 하시는 분한테 치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죠. 살다 보면 사고는 항상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고 그냥 넘어졌는데 발목이 부러졌던 적도 있고 그냥 사고인 거예요. 사고예요. 물론 이거 쉽다고 말씀드리고 별일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일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 사고가 나한테 내 잘못이 아닌데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평생 영향을 받으시고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 묻히실래요. 그러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사고였구나 그냥 인정을 하신 다음에 인지를 하신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긍정연어로 계속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나한테는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두려운데 난 이렇게 계속 안 살 거야. 왜냐면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쉬운 게 아니지만 왜냐면 그건 정말 잘못한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고는 많이 변합니다. 앞으로도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저는요. 이거 이 질문 때문에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주변에 있는 남자분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첫날에 자자고 한다. 자자고 하는 생각은 모두가 들 수가 있대요. 남자애들이 솔직하게 다 말해줬어요. 사실 다 든대요. 근데 이분이 솔직하신 건데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라면 실행은 안 할 거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시간 상담 세개를 했어요. 떨리네요. 많이 네. 사실 많은 이걸 지금 찍어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골든디스크 신인상을 받은 김예린 양과 우리 공중파 디제이 정초빠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두 분들을 모셔놓고 제 고민을 항상 부탁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밖에 없으니까 이삭쥐로 박수 쳐줘요. 네. 우와. 김예린 양. 정초빠 지금 누워계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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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우와. 우와. 예린이 트루프 가져왔어. 트루프 예린이.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하세요. 그래. 네. 이게 뭐예요? 상이 자랑하려고. 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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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오우면 이제 예린에다. 멜론 어웃에 이어서 조금비스틱. 신상 중에서 신인상 받았다. 베리로 프로필해요. 아. 김예린씨 올해 상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신인상. 어? 올해 처음인데요. 아 올해 처음인데요. 작년에 받았잖아요. 그치. 아니니까. 아. 따다롭게 주신다. 아니에요. 왜 안보이네. 좀 알아요. 지금 먼저 오늘. 들으시고. 네.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신 거란 말은. 그렇죠. 음. 얘기해봐요. 공중파 DJ. 인체가 한 번 좀. 들어주세요. 아니 뭐. 우리 둘이 같이 서로의 의견을 얘기해줄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제가. 네. 며칠 질문이. 음. 음. 오빠여야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들어볼게요. 저의 고민은 뭐냐면. 네. 음. 고민이랄 보다는 정말 궁금한 거여가지고. 음. 오빠가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하시고. 네. 네.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저는 결혼을 왜 하신 거고. 조혼 하셔가지고 좋은 거고. 추천할만한 일이고. 어떻게 오랫동안 사귀셨고. 이런 전반적인 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건 예림이는 아니니까. 여자친구 없는데. 물어볼 수 없죠. 그러네요. 부창진이 어떻게 사귀었냐고요? 네. 어떻게 사귀었냐는 알아요. 6개월만 하셔가지고 아는데. 그러니까 결혼하셨잖아요. 오늘 사귀시고.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고 어떠시냐 이런거에요. 그itzko. 사실 연애를 오래해서 결혼하면 비슷할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느낌이 달랐고 결혼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요. 이 만족감은 남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여자인 정인씨도 서로 되게 좋더라고요. 편하고 같이 지내고 또 일어나서도 같이 일어나서 밥 차려 먹고 같이 잠들고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는 좋았다, 좋은 것이다 라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오래 연애하신 분들, 혹은 뭐 연애는 짧더라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결혼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상대가 확실하다면. 뭐 이혼이란 제도도 있으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오빠와 함께 챙겨주셨어요. 퓨어도 왜 결혼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제가 뭐 결혼하고 있다기보다는 뭐 언젠가는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 거기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생각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게 제가 오빠랑 정인이랑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제가 주변에 알았던 분들이 결혼한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친한 친구들이 제 또래거나 동생들인데 아직 그 친구들 중에서 결혼한 애들이 없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오빠가 어떻게 보면 나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는 처음이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최근 결혼하신 분은 여기를 전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자분이 다정하고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저는 재력이 좀 있다. 저는 저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죠. 네. 결론적으로 오빠가 굉장히 다정하고 재력이 많으신 걸로 알겠습니까? 아, 재력이. 저는 설거지도 잘해주고 집안일을 좀 돕는 편이거든요. 저희는 어차피 일이 비슷하니까 요리도 잘하세요? 아, 요리. 평생 한 번 나름한데 결혼하니까 이렇게 뭐라도 썰어서 볶게 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하셨어요? 아니, 저희 지금 재료들 남는 걸 싫어해가지고 집에 남은 당근, 양파, 감자 이런 거 이렇게 썰어서 기름 붉어서 그냥 볶는 거예요. 볶고도 먹으면 다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결혼하세요. 예림씨도 일찍 하세요. 왜?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슬퍼하는. 네네. 왜 슬퍼해요. 몇 살이 할까요? 하고 싶을 때. 아, 좀 있다. 일단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싶을 때. 근데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도 하고 싶을 때도 했고. 우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도 되고 해서. 그냥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무튼. 고발장님. 고발장님. 고발.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회수이크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정인 언니랑 동식과 같이 왔는데. 그래서 되게. 오히려. 맨처를 봤을 때보다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좋아. 정인 언니랑 동식과 같이 왔는데. 그래서 되게. 좋아. 정인 언니랑 동식과 같이 왔어요. 정인 언니랑 동식과 같이 왔어요. 그냥 전에도 피부도 더 좋아하시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깜빡깜빡하게 죽네요. 그래요. 오빠는 그냥 끝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빠한테 본인의 말씀을 먼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림한테 약간 일부러 이것도 상상인데 저는 공연 같은 거는 좀 해보고 보통 소개만을 좀 많이 해봤고 TV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사실 TV에서 공연을 하는 걸 공연을 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림이 형은 이제 우리가 그냥 작년이 돼가지고 오늘도 하려고 공연을 했고 공연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좀 더 큰 무대에서 그런데 예림이 형이 생각을 할 때 큰 무대 하니까 이걸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랐던 건데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제 터지면 두 개 닫았다고 이제 몰랐는데 우리 소개모어 공연장 같은 공연을 하면 이제 내 목소리가 각자 없이 두 개인지 해가지고 한 쪽만 펴고 막 하는 거 하는 거 근데 큰 데모 하니까 이게 딱 울리니까 두 개를 껴야 되는 그런 사소한 것들 그니까요 음악방송 가면 이제 카메라 이렇게 불 켜지면은 눈빛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난 전혀 모르는데 나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 거예요 아이돌분들 보면은 되게 그 멤버분들마다 딱 그 사퇴하다 뭔가 카메라 이렇게 대인기라는 거 뭔가 표정들과 대인기라는 게 딱딱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아니 예림이 씨도 카메라 보고 눈빛 쏘는 거예요 그럼? 쏘지 그거야 쏘죠 최근 들어도 쏘나요 나는 우연히 잡힌 줄 알았어요 왜? 다 쏘는 거구나 그때 빛이 있어 그때 빡짝 뭐 이렇게 해서요 이게 빨간불이 딱 뜨더라고요 아 그게 그 카메라 아 응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니요 저 사회잖아요 왜냐면 그런 점 전혀 없는 그리고 예림이는 그런 표스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해봤잖아요 응 그쵸 해본 거죠 어쨌거나 공식 대기는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프로에 잘 들어가고 있나요? 잘 들어가고 있나요? 크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게이지가 많이 안 올라오고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크게 할게요 근데 저희가 먼저 예림이 말해준 거면 큰 무대에 있을 때는 이니어를 불에 닫히고 목소리가 울리니까 그쵸 두 번째로는 빨간불 들어오는 게 카메라가 찍고 있는 카메라다 응 오빠는요 오빠는요 오빠도 저거는 큰 무대 많이 치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 들어온 카메라를 너무 노려보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우리 우리 퓨어는 마녀니까 사람들이 다소 집에서 특히 새벽층에 보다가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 세상을 덜 맞추는 게 좋을 것이라는 아니 보려면 미리 봐야 되는데 다른 데보다 쫙 쳐다보면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 좀 보시면 한 거 근데 되게 인상이 남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의견이 다른데요 지금 아니 저녁에 아 저녁에 저녁에 집에서 혼자 TV 보는 분들이 계세요 불 끄고 아니 근데 퓨어는 화면빨이 또 잘 받더라구요 내가 화면으로 보고 잘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너무 많았다 네 아니 나는 실물이 훨씬 낫대요 그래요? 맞아요 오빠 이거 보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응 오빠 지금 아 맞다 머리가 좀 아니 아니 오빠 같아요 아 맞다 근데 중요한게 네 22일 날 22일? 21일 가죠 네 22일이에요 화요일 화요일에 이제 2.7시 아침에 진짜 행복해 보여요 5.7시에 언니의 친구들이 나와요 아 진짜요? 21일 아침 7시에 발매가 돼요? 어 12시? 네 우와 지금깐 인터뷰 될 땐 그게 7시라고 말했네요 왜 아침 7시 그래가지고 보통 12시 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님들이 다 왜 7시냐고 아 여튼 12시 21일 날 오전 7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제모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해서 저희 컨텐츠팀에 어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우리 컨텐츠팀 희삭씨가 응 여튼 그때 나오는데 음 잘못된 정보를 많이 해주셨네 우와 근데 오전 7시로 약간 그러게요 근데 아니래 아니 아니래 아니래 그게 나와요 21일 날 아 축하드려요 싱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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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내가 작곡이 종인오빠 작곡이에요 종인오빠 작곡이에요 종인오빠 작곡은 제가 작곡은 제가 작곡은 창곡은 정서감성이잖아요 창업을 어떻게 해주시고 이런 내용인데 무슨 컨셉이에요 무슨 컨셉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마녀 사냥이에요 마녀 사냥 마녀 사냥 마녀 사냥을 당한 분들이라 최후의 변론을 하는거에요 아 화염을 당하겠잖아 네 화염도 당하기도 하고 딱 묶여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는거에요 내가 마녀가 아니라고 마녀가 아니라고 마녀가 아니라고는 아닌데 변론을 하는거 지금 어떻게 아세요 오빠 그걸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아세요 원래 마녀 사냥이 옛날에 중세시대 그런거잖아요 네 그런거에요 다 변론을 변론을 하는건데 그 변론이 무엇인지 내려갔다 오시면 뭐 그거겠죠 사실은 내가 널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마녀로 몰았구나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말고 아니요 근데 제가 언니 녹음하는 때부터 들었잖아요 아 거의 처음 많이 들은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여기서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뭔가 되게 한국 정서가 좀 들어있는 그쵸 네 약간 그런거 있어요 그런거 알거 같은데 그쵸 제가 생각할때는 종이오빠곡인데 오빠가 가장 잘하시는거 드라마인 되게 가요적인 곡이 있잖아요 맞아 가요적인 그런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본대는거 해야되니까 네 아니 근데 제가 처음하는거긴하고 저는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공진오빠랑 저랑 성원수지님이랑 생각은 너무 신이 나가지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싶어하겠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싶어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퓨어김이 약간 묘한 구성도 있잖나 그런게 사람들한테 나도 어필했으면 좋겠어 퓨어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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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저 뭐냐 그거 공정을 안한 퓨어김이 퓨어김이 땡김을 퓨어김을 잘 말려서 구워서 기름 바르면 진짜 맛있죠 맛있다고 순수하실거에요 퓨어 아니 퓨어김이 퓨어김이 진행합시다 그 다음에 예림이는 언니한테 또 나오는데 퓨어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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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는 뭐 잘하니까 퓨어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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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가 되게 요즘에 막 긴장도 많이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퓨어김이 그래서 전체도 약간 물어보기도 하고 언니가 더 잘 알지만 퓨어김이 아니아니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하는데 근데 제가 노래도 들어보고 다 봤거든요 저는 네 기대하셔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퓨어가 평상시에 좀 말이 빨라서 방송할 때 빨리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적당한 템포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 말씀을 하신거 같아 그래서 방송 같은 것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비상한 친구라 또 이런 상담을 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그만 창피하는 거 그만 해야 돼 그만 할까요? 그만하고 말씀해 주어야 되는데 필요하게 여튼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이여가지고 상담할 때는 되게 떨려가지고 그리고 사실 보니까 음향이 지금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도 모든 분들 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 따로 잘 붙여가지고 끝난 거예요? 어 끝났어요? 아 이렇게 바쁜 사람 모셔가지고 이게 뭐예요? 더 길게 해야지 이거 뭐예요? 끝난 건가요? 끝나는 게 아니라 마무리를 제가 지 상담할 때 다 물어봤는데 아 그렇구나 이거 뭐 케라는 없는 거예요? 케라? 케라는 거예요?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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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네 아 뭐야 진짜 바쁜 사람을 너무 부려먹는 거 같아 그니까요 이런 거 있으면 할인 부르라고 할인 왜 나 일부러 나 바빠 죽겠는데 아이고 아니에요 안 아니고 근데 마이크가 있어야겠어 마이크 소리가 정말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저희가 나름 크게 들리는데 지금 이게 이게 게이지 게이지가 되게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다른 분들도 댓글 반응 좀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모르니까 그쵸 언니가 우리가 홍방이라고 생각 못하실 수도 있고 다음에 사실 제가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너무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것까지는 할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는데 한 번에는 직접 그 댓글을 직접 보지 마시고 그 옆에 한 분이 도와주셔서 뽑아주시거든요 아 작가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해서 뽑아 읽을만한 거 왜냐면 그걸 다 보면 상처받아요 한 10개 중에 9개는 악플일 거거든요 피옥이 그게 뭐냐 뭐 재미없다 말도 못하고 무슨 거냐 정치오빠가 쓸 거 같아 다음에 내가 생방송할 때 써드릴게요 앞으로는 또 자신있으니까 그쵸 오빠야 오빠는 아직 기계이니까 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89.1도 말아먹고 있는데 6일까지 와서 내가 이후만 하지 마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위로하지마 오빠 떡볶이 배달받고 이런 거 다 들었다네 어 떡볶이 배달도 했어요 이것도 한번 해요 생방송으로 지금? 아니 지금 말고 나중에 이거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직접 가는 거예요 길에서 이렇게 막 가서 떡볶이 좋아 인근에 논현동 근처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긴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드러내면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아 여기는 아 여기는 리스틱 녹음실이에요 네 회사 녹음실입니다 아 예 맞아요 정리해 주세요 오픈난에 오늘이 처음 시간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음 답을 좀 하겠지요 저도 그렇고 진실해 주신지 희생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크게 뭔가를 짰기보다는 점점 발전해 나가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번에는 언제 하게 될려면 언제 하게 될려면 그것도 안정했어요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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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렇듯 축하해요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오지은 배우님이 우리 회사에 두신 줄 있잖아요 그래요? 네 제가 까먹었던건데 반죽이셔 말랐다 야 네 마무리해줘요 마무리할려고 할때만 지금 뺏어 여튼 부족한 점 많았는데요 계속 도와낼거시고 다음번은 이번주 토요일 11시에 할거에요 저한테 상담을 내어주고싶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지금 유튜브 채널에 설명돼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스틱팔고 페이스북에 오시면 방법이 다 있어요 상담 요청해주시면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할게요 첫시간에 돈을 부풀면 마지막에 직업을 부풀면 오늘 받은거에요 오늘 받은거에요 끝까지 자기 시의상 얘기만 하군요 뭐야 이거 나 주는거 아니야? 아 그치 그치 이거 집에가면 진대거든요 버리겠는데 아니요 여자들이란 지금 끝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글그러시나봐요 무슨 얘기했냐 계속 까먹어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무리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전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지금까지 이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21일날 저 21일날 음원이 나오는데 저 21일날 생일이 오늘 우리 예림이 생일을 해 그래서 되게 자기중심적이다 예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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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부터 일어나서 되게 기빠졌다 그러더니 되게 기운 없더니 막 들어서 자기 얘기만 엄청 하네 제가 우리 예림이 생일인데 제가 21일날 음원도 나오면서 그날 또 이걸 할 예정이에요 그날도 해갖고 예림이 생일파티를 못 가게 됐어요 맞아요 저는 예림이 생일파티를 포기하고 다음주에도 이 상담을 열심히 하고 나는 예림이 생일파티를 초대도 못 받았는데 나도 못가네 버버버버버 어제 할거에요? 응? 어제 할래요? 선물 좀 선물 가지고 우리날 선물이야 그냥 가서 아니 예림이 나이잖아요 응? 예림이 나이잖아 가서 소리나 한잔 따라주고 이렇게 그럼 여튼간은 21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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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21일날 22일날 그럼 다음 상담은 이번주 소위의 여랑씨 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상담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22일 날 . 24일 25일 18 20일 감사합니다.